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의 주요 당직, 최고위원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장을 겸직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당내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행안위원장 자리로 가기로 희망했는데 그러나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 반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것을 아예 관행이 아니라 원칙으로 세우자는 민주당의 의결 내용이 나왔죠, 이동석 행정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위원장 자체는 통상 2년씩,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그런 분들은 맞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본연의 원래 임무가 제대로 됐고요. 그런데 이날 어제 의총회에서는 흥미로웠던 점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이런 목소리가 재차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그리고 김남국 코인 사태,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단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민주당의 사태에 있어서 더욱더 불안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면에서 한 발은 물러난 게 아닌가. 더욱더 이런 민주당의 분란을 초래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으려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직위를 얻는다든지 그런 행보를 약속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청래 의원, 또 민주당 이런 결정 내린 이후에 어떤 설명들을 내놨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이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또 장관 이상의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분들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분들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수와 나이, 그리고 지역특성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합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당 우사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안위원장을 겸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원래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당내에서도 좀 파격적인 언행들 많이 해서 화제의 중심에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관행은 따르기 마련인데 관행을 어기고 행안위원장을 막겠다고 희망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온 데 대해서는 신정은 의원이 어떤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과정이 사실은 매끄럽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살도 찌푸려졌을 거고요. 저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치열하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스스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과에 의원들 투표를 해서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의총을 통해서 충분히 승복하는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선당 우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행이 아니라 원칙으로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가정에서야 거칠고 서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의하고 승복하고 원칙을 만드는 것.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반면에 국민의힘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부터 대통령실이 픽하면 그 사람이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토론도 없고 절차와 과정도 없고 승복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힘의 어떤 절차와 과정, 비민주성을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의 이 과정은 보시기에는 불편하실지언정 마지막 마무리만큼은 그래도 민주당답게 잘 끝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